안녕하세요. 소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꽃 파프리카 심으면 부들라고 준비하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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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게 이게 좀 어설픈가? 저희 꼭 이렇게 옆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파프리카를 심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심나 안심나? 감독입니다. 감독. 왜 감독과님? 감독과님! 좀 이렇게 넓게 심을게요.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꽃을 지주때 하나 딱 박고 넓게는 그만큼 심고 지주때는 젖히다 박는것이예요. 여기다가 꽃이 젖히다가 여기다 싣고 여기다 싣고 여기다 하나 싣고 여기다 하나 싣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다투네 제대로 좀 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 너무 귀여워. 이거는 고추가 아니고 파프리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색깔이 세가지가 있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은 피망 아니야? 나는 그냥 피망과 파프리카에 차별이 모르겄대. 맛만 좀 차이나. 생긴거는 비슷하고. 빨간색이 맛있어. 그쵸. 나도 빨간색이 좋아. 왜냐면 얘가 시뻘겄거든. 좀 더 넓게 하는거 아냐? 그 정도 가격에? 좀 더 넓게 해도 될거 같은데? 내가 넓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 감독관님 넓다고 그냥 안 돼. 넓게 해야 돼. 저희 장모님의 농사 경력은? 50년 됐지요. 50년. 몇살때 시집 왔어요? 스물일곱살 스물일곱살 그러면 스물여섯살때부터 농사를 했으니 스물여섯살때부터 농사를 했으니 여섯살 여덟 스물여섯살부터 농사를 했으니 여덟 그러니까 스물여덟 응 여섯살로 했어 어 농사 경력 50년 빨간색은 다 심었습니다. 이제 노란색을 뽑아다가 얘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자리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래서 4월 7일날 하우스에서 파프리카를 심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파프리카가 발아를 시켜도 잘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프리카를 심는 영상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